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김재원 전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일겸 의원이 카메라 밝힘증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는 김일겸 의원이 이재명 들어가야 뉴스 가치가 높아진다고 판단해서인지 무슨 얘기하면 이재명을 꺼내면 뉴스 거리를 생산해낸다는 의견을 냈다. 김해원이 카메라 밝힘증 있는 사람이라서 박원순 전 시장은 사망했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뉴스 거리가 안되니까 이재명이라고 해야 이게 끝나는 거다라는 김재원 전 의원 지적이다. 뉴스 조회수를 늘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질의에는 당연하다. 그런 사람이다.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던 언론인 출신이라 언론 생리를 너무 잘 안다는 얘기도 꺼냈다. 예전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때 이재명 수사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는 김해겸 의원 tbs의 인터뷰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미국 재판서 나온 이메일 파동 언급 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 얘기를 불쑥 꺼냈던 터다. 미 사법 당국 조사를 받았던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사의 주고받은 이메일을 말한다. 조은희 의원 또한 12일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박원순 전 시장 이재명 전 시장이 북한의 이더리움 연구소도 만들고 이더리움 서버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 질의를 했었다.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란다. 사건이 무한 확대되자 김해겸 의원은 12일 cbs 김연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표 박원순 전 시장 문제인 전 대통령 문제인 정부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김해원은 미국에 있는 그리피스와 또 한국에 있는 에리카라는 분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 속에 그런 이름들이 등장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제 차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언급을 철회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를 의미하는 용어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덧붙여 지속적으로 여론에 관심을 끌었다. 실제 여권이 대부코인 사업 실제 여부에 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복형 금감원장조차 대부코인 불법 행위를 살펴보겠다는 국감장 얘기로 김해겸의 원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부코인 사업 목적으로 얘기를 꺼냈다면 김해겸의 원은 일단 여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어 성공한 셈이다. 김재원 전의 원은 류인태 전의 원마를 빌려 카메라를 너무 밝히는 사람이라 카메라 앞에 가면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한다. 카메라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쭉 설명을 하는 거다. 이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근거를 전부 마련한다. 박원순 이재명 등 마침표. 이 사람들 범죄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 브리핑까지 한다. 그래놓고는 수사하려고 간 거 맞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즉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나? 카메라 밝힘 증상이 발동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는 얘기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 앳 아우틀룩 카파루즈바우.com 카파루즈바우.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